한주의 시작은 오늘 날씨 참 좋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낮부터 빠르게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기온 7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요일인 모레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면서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주 후반에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유위체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에 차차 흐려지겠고요. 밤에 서양과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아침에 내륙 일부에는 안개가 끼겠고요.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나쁨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는 1, 2도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청주대전 영하 4도, 전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 평량 기온은 4, 5도 가량 웃돌겠는데요. 서울과 청주 7도, 전주 9도, 대구 9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